자, 여보! 그리고 아침에 한 번 더 구워줍니다. 다음 시간에. 요리할게요. 계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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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매운소지 마카롱 너무 잘 어울린거 같아요 조금 더 고소해 주문한 고추장 오이도 조합 오이도 조합 고춧가루 오이도 조합 고추장 오이도 조합 고추장 오이도 조합 오이도 조합 고기는. 고래blind. 막상듣기. 가만히 가는 어디. 자막은 저녁이다. 요즘 좀 더 좋아졌어요. 오늘의pt. 반찬이 너무 너무 감사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